네, 1962년 KBS 2기 공채 탤런트 받으신 분이시고요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2009년 초연 이래 누적 관객 95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공연 업계에 아주 엄마 신드롬 열풍을 일으키며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신 우리 특별한 아티스트 분이십니다 네, 사랑의 아트 손 네, 아우 우리 시가 봐 너무나 많이 잘 터지십니다 네, 네, 너무 반갑습니다 매우님, 네, 너무 축하드립니다 보통 녹화가 있는 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굉장히 분주하셨을 텐데 오늘은 어떤 마음이신지요? 오늘은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잤지요 너무 좋아서, 너무 행복해서 일찍 안치 준비했습니다 일찍 안치 여기 와서 기다렸습니다 아, 그러셨군요 오늘 은관 문화훈장입니다 네, 은관 문화훈장이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,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본인이 직접 1인 3력을 하셨던 그 특별함으로 전교생들의 박수를 받았는데 60여 년 인생에 이제 전국민이 그걸 알아보고 박수를 쳐주십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을 한번 주시겠습니까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네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0여 년 동안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여러분 대배우 강구자 배우님을 이제 무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또 예쁘신 우리 배우님을 남편이시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겠군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같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셨던 우리 대배우님 만나뵙습니다 자, 이제 그만큼이나 더 빛나는 배우 우리 김창환 가수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, 김창환 배우님 이제 문이 열리고 자, 김창환 배우님 이제 문이 열리고